안 부러워요? 뭐 사람 다 때가 있겠죠.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.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. 그래요. 저도 마음 넘어서 장롱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왜 길찍 가셨어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어떤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? 저도 남자니까 외모는 봅니다. 물론 이게 나가면 기사가 또 나겠죠? 주상욱, 화려한 글래머. 그게 아니라고. 난 진짜 텁텁해 죽겠어. 근데 솔직히 글래머 안 좋아하세요? 그게 그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. 예 그런 거예요. 거짓말 같으니? 네네네. 이렇게 해요.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네요. 여배홍만 키로 이광학 주상욱 씨. 실제 이상형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? 내가 지키는 사람. 외모만 갈게요. 본인의 이상형. 아 그림 좀 알아. 본인의 이상형. 자. 자. 문채워?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! 나 봤어요 난 한 맞아. 어차피 이런 거는 워낙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영화 잘 될 거 같아요. 양경씨 완전 벗으셨어요. 불량. 불량. 제발! 응징자 한 번 쳐주시죠. 응징자로? 응징자로. 응징자로? 응징자로 활용 그램을 수 있잖아요. 너 나와. 한글자막 by 한효정